강력한 폭염은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1원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실제 체감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욕 1원의 체감온도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가 주말에 이어 며칠간 수그러질 것 같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뉴욕 뉴저지 1원에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노약자들에게 외출을 가급적 피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계속 기온이 90도에서 100도 사이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아 100도에서 105도를 넘나들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폭염 시 노약자들이 급격한 피로감이나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등 열사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노약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주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오늘부터 주 저녁의 쿨링센터를 가동시켰습니다. 공공수영장도 평일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로 연장 운영됩니다. KBTV 뉴스 양준화입니다.